성남시 중흥구 단대 전통시장에 있는 서울기름집입니다. 한 50년 정도 이 시장에서 있습니다. 한약재하고 인삼도 있고 대추, 황귀, 한약재가 전부 있습니다. 기름은 남편이 짜고 내가 보조해 놓고 질중글로 짜니까 깨를 참깨를 질중글로, 수입이지만 질중글로 짜니까 다른 데는 좀 더 고소해. 맛있다고 그래요. 서울기름집 채우고라고. 질중글로 짜니까 깨를 참깨를 질중글로 다른 데는 좀 더 고소해. 깨가 질중글로 짜서 싸게 맛있게 짜드린다고 해요. 알고 싶어요. 알고 싶어요. 우리 서울기름집은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.